카카오에서 우버랑 타다 가맹 매진쪽에서는 카카오콜을 앞으로 안주겠다 얘기하는데 가맹 한사람만 콜 주고 콜 다 취소해 지금까지 택시기사들이 콜을 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한다는 짓이 고작 그지껄이밖에 안하니 참 마카롱은 뭔 협약이야 MOU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너도나도 쓸데없는 감행은 왜 이렇게 하세요 반반이 요즘은 잘나가요 오버하면 이길거같이 얘기하더니 다 돌아갔네 날씨가 더워서 세차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물론 기계세차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더워요 이제 여름이죠 여름 차 안을 벗어나면 더워서 힘들고 세차를 하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나 했더니 천명대로 나오고 아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산다 ㅎㅎㅎㅎ 맨날 될 거예요 잠잠해자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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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주세요. 날이 무척 더워졌죠 손님도 많이 줄었고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곳에서 문자가 하나 떠가니 날라왔더라구요 뭐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차를 빼라 제가 있던 곳이 택시정류장인데 차량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지점에 있는 택시정류장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몇 년 전에 종로구청하고 제가 물론 구청하고 싸운 게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웠는데 종로구에도 이곳에 왜 택시정류장이 있나 할 정도로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택시정류장이 5분 이상 주차했다고? 예연병 어디가서 주차를 하는거 어디가서 조합장이 바뀌었으면 이런거 해결을 못하나? 캣 이곳에서 강구 없으니까 이곳 까지 왔네 미리 오랜만에 왔네 어지러웨어 카카오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콜을 안 준다고 하자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하라 똥을 묻히고 지랄이야 지랄이 나 이 거지같은 놈들아 지금까지 기사들이 다 키워졌지 이제와서는 수수료 받는거 같고 택도 없고 돈벌이 안되니까 일반 가입자들한테 10만원씩 삥 뜯고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시발새끼들아 니네 집안단속이나 잘해 카카오 하면서 딴 콜 잡고 다니는 그런 기사들 니네 가면 계약서에 써있잖아 타콜 못잡게 그거나 없어 이거 지금 그 지랄하던가 하는 짓거리가 참 맘에 안들어요 내가 다음은 좋아한다 다음은 근데 카카오는 진짜 싫어 에휴 떼교심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3,4,5,5 해서 한잔하던가 한주에 있던 스트레스를 풀던가 하는데 코로나 천명시대에 일반 직장인들은 다 귀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바꾸죠 오늘도 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새차를 했는데 비가 쫙쫙 아이고 요즘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코로나도 줄어들 생각이 없는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거기에 손님도 더웠고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승하차 시에 가급적 청결과 소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카카오 얘기를 좀 100% 다 한 건 아니고요 하다가 말았었는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카카오가 계산을 해놨을 겁니다 카카오가 법인택시 인수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니까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가 직원 월급과 그 다음에 퇴직금 재반부대비용 거기에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인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를 늘려서 그냥 스스로를 따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개인택시가 의외로 가입이 저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수익이 좀 들라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꼼수를 쓰는 게 가맹을 안 맺은 기사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삥을 뜯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는 6만 원 5만 9천 홈쇼핑도 아니고 5만 9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두 달간 첫 달은 무료 두 달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4개월부터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긴 짬뽕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사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마저 안 하면 자기들한테 콜이 안 들어올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타 가맹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콜 받지 마라 물론 저는 상관 없지만 가맹 회사마다 계약서의 계약 사항이 틀리지만 어떤 걸 받아라 어떤 걸 받지 마라 이렇게 한 그 계약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다 마카롱 카카오 우티 우버 타다 아이엠 아이엠은 빼고 이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공개적으로 앱을 아무나 설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다 합니다 거기다 근데 가맹을 해야 콜을 주는 게 제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첫째가 우버 둘째가 타다 셋째가 온다 그 다음에 넷째가 마카롱은 약간 예외에요 마카롱 같은 경우는 일반 콜은 다 줍니다 예약콜을 제외하고 요청사항에 부대 서비스가 들어간 콜을 제외하고는 가입만 하고 이렇게 인증만 받고 한 그런 기사들한테는 콜을 다 주는 거죠 유일하게 아무 제재가 없는 콜이 우티입니다 우티 티맵 기존의 티맵 우티 우버하고는 틀려요 사람들이 우버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우버 택시는 우버 택시고요 우티 우티는 티맵하고 합작한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른 분들이 좀 오해를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카카오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고 사람도 없지만 그 다음에 여러 불만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 가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우리 콜을 받고 다닌다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하죠 콜 받으면 신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틱 가맹 조건에는 타 가맹을 중복으로 할 수가 없고 거기에 타 콜을 수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호출 앱을 설치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터미널 가주세요 터미널이요 네 경구선이세요 아니면 경구선이요 경구선이요 해외 경구선이요 사전